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그동안에는 말씀 위주로 말씀과 기도 중에 말씀에 더 비중을 준다. 말씀을 더 중요시하게 한다.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굳이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말씀을 좀 더 앞에 둔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말은 기도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는 막강한 무기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기도를 등한시 할 수가 없죠. 바울이 빌보 지역에 갔을 때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그것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기도를 그만큼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먼저 물색한 겁니다. 조용한 곳으로. 그런 것을 보면 바울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 그의 기도도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죠. 바울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총 850명 대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펼칩니다. 갈멜살 정상 위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응답을 하나 보자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갈멜살 정상 재단을 불로 싹 태우셨죠. 그 대결이 끝난 뒤에 그때 상황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결이 끝난 뒤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근데 이제 바울이 아 바울이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를 한 다음에 사안에게 그러니까 제자에게 너 나가서 좀 보고 와라. 바다 쪽을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대목에서 아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한 번 딱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구름이 있나 하긴 하고 오라. 근데 없었는데 일곱 번 정도 만에 이제 바다에서 조그만 구름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렸죠. 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기도하면 엘리야는 그걸 믿었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야 나가서 보고 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도 유명하고 수명을 15년 연장시킨 히스기아의 기도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삼손의 기도 그 죽기 전에 한 그 기도가 굉장히 어 절박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가슴에 남더라고요. 삼손이 델릴라라는 여자에게 그 창녀에게 자기 약점을 고백을 해가지고 머리가 깎인 다음에 심이 빠져가지고 어 이제 잡혀가지고 뭐 눈도 막 그 뽑아가지고 맹인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어 기획을 찾아옵니다. 어 블레셋에 어떤 뭐 좋은 집으로 보이는데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삼손을 데리고 보라. 어 이제 놀림거리로 어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그때 이제 삼손이 어떤 소년에게 도움을 받아서 두 기둥을 사이에 서서 두 기둥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죠. 여호와여 한번만 나에게 힘을 주소서 어 내 돈을 뺀 원수들과 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죽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딱 기도한 다음에 힘을 쓰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성전이 무너졌죠. 아 이게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사사기 16장 28절이 나오는 구절인데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되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얼마나 복수하고 싶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과 내가 죽겠나이다. 나는 살려주고 이 사람들을 죽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죽겠나이다. 이 대목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다니엘도 유명하죠. 그 그 당시에 왕이 법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법을 세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법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못하죠. 왕이 왕의 명령인데 어기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왕들 이방 왕들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지 않고 역시나 세 번을 하루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게 그 유명한 사자굴의 사건입니다. 사자굴 사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아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구나 기도에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의 사람이 세운 법 규칙 사람의 시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구나 여겼구나 기도에 정말 목숨을 걸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결코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시대로 치면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한다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뭐 모임이나 사람을 만날 때 이럴 때가 분명히 걸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가끔은 예배도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도 저녁 때 이렇게 약속을 잡고 싶어도 조금 신경 쓰이고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빨리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이는데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게 했다는 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민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찬양을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 그러면 좀 위로를 그러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빌리포사 4장 6절에서 7절에 정말 너무나 멋진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강구를 하면 들어주겠다는 말 대신에 기도와 강구를 하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대요. 지키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아, 뭘 들어주고 정말 원하는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개셋만의 동산에서 로마 동정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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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냐 한시도 깨울 수 없냐 깨워서 기도해라. 그 뒤에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나보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부모가 어디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도의 중요성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뭔지 아시지만 그래도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리고 그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 들어주실까 다들 알죠? 아니죠? 그 이유는 다들 이것도 알 겁니다. 다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하임이가 휴대폰 하루 종일 보게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그랬어 사모님이 허락해 줍니까? 아 그래 봐라 실컷 봐라 유튜브도 실컷 보고 안 그러죠 교육상 안 좋고 혹은 하경이가 엄마 다 학교하고 안 맞아 학교 그만 일찌감치 때려치고 일찌감치 검정고시 준비할게 아 그래 잘 생각했어 그래라 안 들어주죠 때려서라도 학교를 보내죠 이거는 이 아이는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해도 우리 어른이 봤을 때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또 뭐 다른 비유를 또 들면 자녀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면 부모가 어떤 부모가 사줍니까? 그냥 턱하니 위험한데 위험하고 지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은 때가 아직 안 됐거나 어떤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비유를 들면 예를 들면 가령 하나님 나 이번 대통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탄핵시켜주세요 아 너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 대통령이 운행하는 이 정부에서는 내가 못살야겠다 탄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정말 간절히 했다고 쳐요 막 40일 동안 근데 그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속에는 이 대통령을 써야 돼 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건 못 들어주죠 이 대의를 봤을 때 큰 걸 봤을 때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유가 또 있네요 비유가 많네요 제가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나름 잘 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 잘 못 키웠을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산책을 꼭 시켰고 산에도 내려가서 등산할 때도 산에도 많이 데려갔었고 주말이면 애견 카페 애가 다른 강아지랑 노는 거 좋아하니까 애견 카페도 자주 데려갔었고 그랬는데 이 개는 더 나가고 싶겠지 매일 나가고 싶겠지 그리고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왜 주인은 나를 목줄을 쳐줄까 답답하게 나에게 풀어놔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도 맨날 먹을 때마다 옆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달라고 그런데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저걸 안 줄까 그런데 인간이 먹는 음식은 강아지에게 안 줬습니다 대부분 소금 막 들어가 있고 초콜릿 같은 것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얘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해서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마음 놓고 목줄을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밖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차가 쌩쌩 달리고 나쁜 사람이 잡아가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학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목줄을 채우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억압받고 구속받는 거죠 이 강아지를 제가 키워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구속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억압을 받죠 제재 되는 게 많죠 그런 것을 이 강아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아지에게 비교해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잡혀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하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목줄을 채우고 위험할까 봐 이렇게 내 품 안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나를 품 안에 두려고 억압하는구나 구속하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면 됩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5분짜리 잠깐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시골목사 전원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섬이나 저 강원도 오지 한마디로 막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3명 정도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겁니다 거기에 나왔던 최계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뒤로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건데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조금 짧게 이제 편집을 한 거죠 5분 정도 그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날에는 뭐 이제 주일날마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애들하고 한 40분 거리를 버스비가 없어서 애들하고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느날 하루는 학교를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학교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야 뭐 몇만 원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뭐 눈짓을 보니까 자기도 없다는 눈치예요 주일 사역 마치니까 주일 한 10시 9시 10시 넘었을 거예요 밤 10시 집에 있어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버텨도 뭐 내일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교회가 제공해 준 이스타나 봉고차가 있었어요 이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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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타고 이제 여부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식으로 하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는 아이들 그냥 버려두고 뒤로 하고 그냥 무작정 출발을 했어요 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여주휴게소쯤 갔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한 폭발에 쓸 것 같은 거예요 기름 앵꼬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주휴게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가로등이 있는 데서 차를 한 대 대놓고 그날 좀 추웠어요 날씨가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거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살아가야 될 이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확 울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왜 애들도 눈에 밟히고 우리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약국에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게 막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이렇게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밤에 11시가 넘은 밤에 차를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중년의 여성이에요 아주머니요 그분이 이제 이스타나 차 옆에 교회에 이렇게 간판이 자석이 크게 붙여져 있으니까 뭔가 이제 뭐 교육장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뭐 뭐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분이 모르겠지만 어차피 뚜들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이고 이 밤에 여기 왜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떨어져서 여기 있다고 말은 못하고 차비 없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가다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러냐고 이러면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울음을 끝치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도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뇌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까 그 뚜드렸던 그분이 다시 차를 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성을 건네시는데 5만 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보면서 주세요 총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새벽 통이 뜰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묘하신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고 여기 사역 나와서 10개월 차 들어섰는데 여기 와서도 몇 번 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다 이런 것을 다 말하려면 오래 걸리고 이런 간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얘기도 많겠죠 8월 달에 우리가 여기서 수련했잖아요 그 한 일주일 전쯤에 제 신학대 동기 김동춘 전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하얀 봉투인가 하여튼 5만원짜리 두 개에 10만원을 주더라고요 후원한다고 내가 너한테 후원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쓰든 하여튼 교회에 헌금을 하든 후원을 한다고 그리고 한 달이 흘렀죠 지금으로든 한 달 정도 전이죠 또 갑자기 제 계좌로 김동춘 전두사가 10만원을 보냈어요 바로 전화를 했죠 이게 뭐냐 갑자기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네가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것 같은데 너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보내고 싶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예전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돈 빌려달라고 한 적도 많고 예전에 해심하기 전에도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를 딱 빌려달라고 하면 5분도 안 걸려서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물론 막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면 없다고 하거나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빌려줄 수 있는 선에서는 빌려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5분 안에 뭐 그런 손길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분처럼 이분의 간증처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엘리아를 까마귀를 보내서 그리 지네가에서 먹이셨죠 히브리 민족을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이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다가 반석을 쳐서 샘물을 쏟아나게 해갖고 먹이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꿈도 가끔 말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도 방황할 때에도 어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꿈에 보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를 도와준 게 맞다 이걸 증명하듯이 짧게만 말하면 한 5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해 그러면 새벽에 먼저 그날 새벽에 먼저 할머니가 나타나서 5만 원짜리로 보이는 노란 지폐를 주고 갑니다 받죠 꿈은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날에 50만 원이 생각지도 못한 것에 들어와요 꽁돈으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불꽃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최계수 목사님이 말했지만 정말 기도인지도 모를 뭐 이렇게 혼잣말인지 모르는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 기도죠 강구죠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왜 갑자기 돈을 주고 가냐고 저런 간증을 하면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부리 민족을 먹인 걸 어떻게 믿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진 걸 이걸 믿을 필요가 없죠 저는 되도록 형식적인 기도를 피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찾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묵상하듯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냥 맨날 했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것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요새는 하나님 말씀해 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러고 가만히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물론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 그건 하고 이제 끝내지만 주기도문을 10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구영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날 여기 처음 왔을 때 회심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10개를 기도하면 7, 8개를 들어주셨다고 이틀 안에 3일 안에 늦어봤자 일주일 안에 정말 그때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고 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막 좋은 옷을 벗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아 그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 뭐 그냥 탕자가 돌아오니까 회심을 하니까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세상이 허무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기도가 있는데 가장 막강한 무기의 기도가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항상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또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성명 아